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준비한 것은 무엇입니까? 손도부찌개, 생선, 김치, 종각김치 멸치, 여기다 넣으면 되겠지? 멸치 계란말이 3조각 넘었군요. 3개 남았습니다. 3개 손도부찌개, 맞습니다. 어, 잘 안보이네요. 오케 좋습니다. 아, 좋습니다. 아, 원래는 제가 지금 먹으려는게 아니라 원래는 그거 뭐지? 첫번째 육성 끝난 다음에 먹으려 그랬는데 아, 이게 패치때문에 저도 시간이 되게 애매해가지고 못했어 시간이 애매해가지고 밥 먹을 틈이 없었어 흠, 흠 소리가 마지막은 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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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사2장 누나처럼 맛있어 그리고 넣은 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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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잠이 안 와가지고요 아마 더 늦춰지거나 그럴 것 같은데 흠 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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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쉽지만 개인적인 것은 비밀입니다. 감사합니다. 아 여기는 감탄사의 망으로 바뀌었습니다. 여러분은 이제 감탄사밖에 쓸 수가 없게 됩니다. 아쉽지만 감탄사의 망으로 바뀌었습니다. 양념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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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바지에 일어나는거 뭡니까? 뭐라 그럽니까 이거? 바지에 뭐 흰색 바지라던지 뭐 그렇게 막 뭐 일어나지 않습니까? 이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? 일어나는 이유가 있을거 아니긴 검은색깔에는 안나는데 그냥 흰색이라 잘 보여서 그러나? 다른데도 다 있는데 느낌 자체가 다른데 아 정정지때문에 아 avant 우유 아리 아리 아 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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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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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음... 두부의 양이 엄청나... 그렇구나... 그랬어... 아... 아... 밥을 딱 지금까지 먹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... 좀... 좀... 과부하네... 여러분... 여러분은..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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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말이 없는데요... 계란말이가 없습니다 아 그거 생각나네 이거 먹으니까 순두부에 간장 흙이 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 처음 4yl låtsама 더 맛있다 편함 1분 밥 2 mal 밥 3 밥 2 오늘 패치내용 없어요? 아 안나와있네 그 왕관 어쩌고 나오지 않습니까? 아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